4. 5. 어때요? 예쁘죠? 천천히 구경. 여기가 이제 구워 보고요. 여기 싱크. 하나씩 보세요. 스토랑 약간 달랐던 게 있거나 세세하게 약간 이런 거 왜이래 이런 거는 말씀하시고 일단 수납이 되게 많아요. 그쵸? 저희가 수납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. 아파트가 아무래도 다 작으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이 브랜드 이거 맞고요. 계약서에 아마 그때 적혀 있었을 거예요. 제가 모델하우스 봤을 때 시설이랑 이런 게 너무 좋게끔 여기가 나와 있어서 이 아파트를 고르게 됐어요. 영화관도 있고 짐, 수영장. 수영장이 진짜 호텔급이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는 여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호텔이랑 같이 된 아파트가 관리도 좀 잘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호텔에서 쓰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부대 시설도 가끔 같이 쓴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와... 와... 화장실이 진짜 좋아요. 화장실 좀 그래도 괜찮죠. 크죠 좀. 이 모델하우스랑 아마 똑같을 거예요. 여기 좀 수납. 수납 공간이 여기도 많구나. 네. 여기 코드 드라이기 같은 거 꼭 꽂아서 쓸 수 있고 모델하우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구멍이 없는데요? 이거는 제가 한번 체크해서 사무실 한번 체크해볼게요. 이 친구들이 빠트렸을 수도 있고 아직 이게 완공된 건 아니니까 이거는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. 화장실도 수납 공간이 많네. 이 코드도 있고 이건 뭐예요? 이게 또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지난번에 모델하우스 보셨을 때랑 똑같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샤워기 두 개 있는 거. 이것도 똑같고. 제일 마음에 들어. 그다음에 방. 방도. 사이즈 괜찮죠? 아니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와 뷰가 너무 좋아요. 여기 앞에 뷰가 가릴 건물은 없어요. 미래에 여기 다 헤리티지 건물이라 절대 높이 못 올리는 땅들이에요. 그래서 가릴 게 없고. 바이어 데이비 존스 멜번 센츄럴 여기 다 메인. 진짜. 나중에 혹시 다른데 이제 하우스로 이사 가시면 여기 렌치 놓으셔도. 그러니까. 최고입니다. 여기 없어서 못 나갈 겁니다. 그거 때문에 많이 사신 분들도 많으세요. 어떻게 뷰 좋죠? 어 뷰 너무 좋아요. 야경이 아주 좋을 거에요. 그리고 여기가 향이 되게 좋아요. 지금 북동향을 사셔서. 진짜 앞에 가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. 여기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. 저 진짜 이게 너무 맘에 들어. 그쵸 이거 거실에 이거. 그래서 뷰도 너무 좋고. 저 진짜 이 부분이 제일 맘에 들어요. 이거 때문에 이거 하셨다. 여기도 뷰 엄청 좋고. 여기에 저는 이렇게 막 티테이블이나 이런 거 났거든요. 서핑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. 아니 전 벌써 생각해놨어요. 여기다 뭘 더 해야 되지. 가구입니다. 고실이 이렇게 돼 있는 게. 그러니 저희가 선택 그때 해야 되는데. 그래도 그때 거실에 이렇게. 사 있는 거를 하셨어요. 어떤 분은 이제 방이 이렇게. 그런데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. 그 호수마다 다 달라요. 더 넓어 보여요. 그러니까. 이게 더 넓어 보여요. 맞아요. 참 신혼모부가 살기 딱 좋을 거 같아요. 아주 잘 모르셨어요. 그게 아주 탁월한 상태이십니다. 진짜. 저는 인스펙션 하면서. 모델하우스보다 조금 더 좋았던 거 같아요.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에도. 다른 데서는 좀 추운 느낌의 샤시였는데. 여기는 샤시도 한 것 같은. 좀 튼튼하고. 덜 추울 거 같아요. 그리고 또. 저기 화장실. 샤워부스.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. 모델하우스보다 더. 만족감이 더 있었던 거 같아요. 저도. 엄청 만족하고요. 뭐. 나중에.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. 또 뭐. 옮겨야 될 수도 있지만. 그때는 또 레트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. 그리고 저희 첫 아파트는. 만난 장 pending. 좋아요. 아이티 소개해 why out. Fl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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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